헉! 누나 나갔다 올테니까 이거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? 잘 기다리면 누나가 갔다와서 3개 줄게 알겠지? 3개 약속!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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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야돼 응 갔다올게 나 진짜 갔다올게 서리 안녕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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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야돼 여럿 이렇게 약간 만났다는 여럿 야 설아 너 기다린다 했잖아 야 황달 먹으면 어떡해 누나 이거 cctv로 다 보고 있었거든 니가 이거 하나 잘 기다리면 누나가 이거 3개 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? 할 수 있지? 화이팅! 옳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 불안해 갔다 올게 기다려 설이야 또 먹었어? 뭔 소리야 다 먹었어? 이리 와봐 한번만 두고 마지막 이리 와봐 와라 누나 하나 두고 갈게 잘 기다리면 누나가 이거 다 줄게 할 수 있어? 화이팅 화이팅 기다려 나 올게 야 어떻게 문 닫자마자 올 수가 있어? 세상에 설이야 완전 웃겨 하하하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